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특별히 사회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 많이 읽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아데미 여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만들어낸 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신이라고 하면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다른 질병이 있는 신이라든지 고난을 받는 신이라든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 사회 속에서 전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들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능력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 신들을 중재하고 있는 또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병들고 허약하고 헐벗고 못 살고 고난받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제사장들은 그런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어렵고 자기도 병들고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니, 누구를 갖다가 신에게로 인도를 해서 신이 이렇게 너희들 보살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제사장들은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지금 이런 세계 속에서 바울은 오늘 8절에 보시면 자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지금 한 교회의 지도자 이방세계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리고는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지도자는 이방세계의 세계관 속에서는 전혀 전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 고난 문제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인도한다고 그러는가 전혀 능력의 지도자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 이런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 너희 신들은 너희가 믿는 신은 니네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예수는 얼마나 보잘것 없길래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냐 니네는 어저께도 작년에도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맨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니네가 믿는 그 예수라는 그분은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당시의 세계관과 관점에서는 이거는 전혀 무능한 신이고 이건 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무능하게 인도하는 바울은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마찬가지인 세계관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넌 너도 안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냐 이게 이 세계 속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참으로 다른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그런 왕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이 울타리 안에서는 참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에 빠져 있으면은요 누군가로부터 큰 나의 존경하는 모습은 없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렵고 밑바닥까지 가면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요 그때부터 뭐가 내게 쏟아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이 막 우리들에게 달려와요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는요 다른 만들어낸 신들과 다르게 사람들처럼 매도 맞았어요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고난과 그 고내 속에서 힘들어도 해보셨어요 배신도 당해봤어요 수많은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안티 세력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은 참으로 지금으로 말하는 댓글부대와 같은 안티 세력과 같은 세력 속에서도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꿋꿋이 있어야 됐어요 배신을 당하고 이별을 맞고 그리고는 노숙자처럼 예수님이 어디 거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집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실 나중에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있었던 그의 거처는 지금 어디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보면은 주소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싫어하는 저주의 십자가도 매달리셨고 공포와 불안과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만 하면 정신과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다 이겨나가셨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은 다 겪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겪은 예수님은 당시의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전혀 왕이시다 영웅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 바울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었고 또 이러한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역시도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우리들만이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놀라움이에요 어려운 시간 어렵고 고통받는 그것들 어떻게 즐겁고 기뻐요 내가 고난받으니까 기뻐해라 어떻게 고난받는데 기뻐해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너무 괴로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네 고통 다 겪었다 네가 당한 것보다 내가 더 겪었는데 남은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네 심정 안다 나도 너 같은 그런 거 경험했기니 내가 너만을 너 어떻게 모르겠느냐 내가 다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한마디가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세상에서 볼 때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무능하고 보잘것 없는 그러한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정말 뼛속까지 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위로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속에 그런 위로의 말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걸 겪어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내게 왜 그렇게 뼛속까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이방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그래? 좀 격려하고 어려운데 좀 용기네 이런 말이 처음에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보니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말해요 어떤 이방의 신들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로했다는 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나도 너 같은 고난받았어 여러분 이러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어려운 순간 속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가 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예수님의 위로는요 이 말씀을 통한 위로는 정말 뼛속 깊이까지 살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로를 우리가 좀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이상하게 더 큰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다 지치고 아주 쇄악하고 별 볼 일 없는 거 이방 세계 속에서는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요 정말 늙고 보잘것 없고 힘 없고 사회에서 다 할 일 없어서 이제는 다 손 놓고 있는 자에게 누가 기도 부탁하러 가요 그러지 않아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뼛속까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이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고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 자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대화를 하든 메시지를 하든 나눔을 하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겸한 사람들 속에 오히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눔을 하잖아요 그 나눔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눔 터 속에 나눔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이 정말로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 돼서 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즐겁지만은 않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더욱더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장에 가져오는 기도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돼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어려운 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으면서 이런 나눔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귀한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